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만 취하는 전법류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법륜을 굴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법륜을 굴리고 또 생활 속에서 법륜을 굴리고 그런데 제대로 차원 높은 전법륜, 법륜 굴리는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념심 중에서 다 해버려 한 생각 속에 그냥 법륜이 굴러가 한 생각 속에 법륜이 굴러간다고 다 법륜이 그 속에 다 굴러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 법륜 굴리는 일은 지극히 차원이 낮은 일이고 좀 형식적인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숨 내쉬고 들으시고 하는 게 전부 전법륜이야 사실은 그게 환경을 그냥 읽는 일이에요 사실은 숨 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하늘 쳐다보고 오늘 날씨 좋다 하늘 막다 참 저 푸른 하늘 참 근사하다 그대로가 전법륜인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보험군정 무불변이로다 널리 군정에 응해서 군정 중생들의 마음에 군인 중생들의 마음에 또 중생들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두루하지 않으면 없도다 이런 걸 이미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딱 개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호 무량 광대급에 부처님은 한량없는 광대한급에 한량없는 광대고 오랜 세월에 보현들체 중생전하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다 나타났시다 우린 이렇게 환경을 들고 있어도 아직 부처님이 나타나 있는 줄 모르죠 아직 못 느끼죠 가끔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다 나타나 있어요 불교를 믿기 전에도 나타나 있고 불교를 비방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런 위치입니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광대한급 속에서 일체 중생 앞에 보현들이 다 나타나 있다 여기 왕석 광수치하야 부처님이 왕석에 널리 수치한 것과 같이 닦고 다스린 것과 같이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으니까 시피 소행 청정치로다 저 중생 앞에 피자는 중생입니다 중생 앞에 행한다 청정한 처 청정한 훌륭한 행 훌륭한 곳을 다 보이는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을 떠야 되겠죠 아우간 시방 무효여하며 나는 시방을 관찰하는데 남김없이 하며 이거는 이제 이 보살 개송을 얽는 해월광 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아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시방을 남김없이 본다 도 아 도 볼도자 나는 시방을 남김없이 보며 역견 제복을 기원신통 또 본다 말이야 무엇을 모든 부처님이 신통 나타내는 것을 또 본다 해월광 보살 정도 되면 시방 세계를 환히 보고 또 부처님이 신통을 나타내는 것을 또한 본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것이 전부 부처님 신통이다 이야 훌륭하다 근사한 표현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게 전부 부처님 신통이다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다 부처님 신통이다 내가 이런 말 알아 듣는 것도 다 부처님 신통이다 가끔 가다가 못 알아 듣는 것도 또한 부처님 신통이다 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부처님 신통이다 이건 또 알아서 재밌다 이것도 부처님 신통이다 아는 것만 건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 관심 갖지 말아요 나는 책보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하려고 그것까지 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시간 보내고 머리 섞입니까 아는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아는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읽어 다시 읽어보면 몰랐던 것이 다 통해 그렇게 쉽게 사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환경은요 아주 풍성한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아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풍성합니까 뭘 하나 개송을 들었다 하면 열 개 개송을 그냥 싹 쏟아넣고 보살이 한 번 나왔다 하면 열 보살이 탁 나와서 쏟아넣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와 같은 보살들이 불가슬 불가슬 불찰 미진수가 있느니라 뒤에 또 그렇게까지 붙여놨잖아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인생도요 뭘 얼마나 가져야 더 풍성하겠습니까 내가 풍성한 것을 느낄 줄 알고 풍성한 것을 볼 줄 알면은 지금 현재 이태로 풍성한 거예요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끝도 없잖아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끝도 없잖아요 뭐 많이 봤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거 이런 위치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부처님이 심통 나타내는 것을 본다는 게 무슨 뭐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나무 잎이 흔들리고 또 계절이 추나 추동 사시절로 바뀌고 이런 데서 부처님이 심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여유롭고 풍성하고 광대 무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환경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좌, 도량 실좌, 도량, 성경과 가신이 다 도량이 앉아서 정각이 이루는 것을 다 보니 전부 정각이 이루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 실상을 바라보는 것 현실을 현실 그대로 실제의 모습대로 보는 것을 정각이라 그럽니다 바르게 깨닫는다 바르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못 봐요 그래서 공연이 비 오는 날은 아이고 내 아들 집신 장수하는데 이게 비가 와서 어쩌나 아니 우선 장수하는 아들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텐데 집신 장수하는 아들 생각하니까 아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 참 그 마음 하나 우리가 제대로만 쓸 줄 알면 그게 그런 것을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게 정각이라 우리인들은 그게 정각이야 중해 문법 공유로다 중해가 법을 들으려고 함께 애워싸고 있다 중해 대중들의 모임 지금 여기만 해도 한 200여명 모였는데 이 많은 대중들이 법을 들으려고 함께 애워싸고 있더라 해월광 보살은 이러한 사실을 법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법회에 와가지고 이것부터 느끼는 거라 해월광 대명 보살 마사리 그리고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 광명 불법신여 광대한 광명 부처님 법신여 이런 구절이 우리가 환경의 안목으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광대한 광명이요 넓고 큰 빛이라 햇빛이 아니고 낱낱 가르침 글자 한자 한자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 이게 광명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니까 밝은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것이 광대 광명이고 부처님의 법신이라 환경같은 부처님 법신이 없습니다 최고의 법신이에요 무슨 뭐 나무를 깎아 놓은 뭐 조각상을 가지고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뭐 석굴원 부처님이 무슨 뭐 흉터가 생겼다고 대통령까지 왔다 가고 했었지만 우리는 이 앉은 자리에서 광대 광명 불법신을 보는 거예요 광대 광명 부처님의 법신 차원이 다른거죠 영해 시리방편 현세가 나서 다 방편으로 세간에 나타나시다 그래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광대한 광명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이 세상에 환히 다 나타나있어 보수 중생 심소라 가야 널리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죠 환경 즐겨하는 사람은 환경 공부하러 오고 무슨 뭐 장보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장보러 갔고 뭐 각각 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하러 갔고 보수 중생 심소라기야 참 너무나도 우리들 마음 속속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나도 황이 깨뜨려 보고 있어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찌 무슨 코리타분한 옛날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의 말씀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늘 어느 시대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실칭기근 이 법으로다 그랬어요 이 칭자는 칭합한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칭합해서 맞춰가지고서 법의 비를 내린다 이유법 법을 비내린다 근기에 맞춰서 법도 그냥 한마디 뭐 두 마디 이렇게 아끼가면서 내리는 게 아니야 그냥 장마에 그냥 비 쏟아지듯이 그런 거 쏟는다 우버부 그런 표현들이 많죠 법의 비를 내린다 근기에 맞춰서 법의 비를 내린다 실컷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법문이 풍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중생수기의 덕리익이라고 우리 그릇 따라서 그저 받아들이니까 조금 뿐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진여평등 무상신이요 진여는 평등하야 무상신 형상 없는 몸이요 그렇습니다 진여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참진자 같으려자 진리입니다 진리 참되고 영원히 한결같은 것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리 아닌 것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랬어요 아니 진리의 말씀과 진리 아닌 말씀도 방편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가려냅니까 시대와 시대와 상황과 민족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방편이다 그런데 시대와 상황과 민족과 어떤 지역 거기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항상 적용되는 말씀은 그것은 진리다 그랬어요 그것은 진리다 그렇습니다 무슨 계율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 탁발을 해가지고 밥을 탁발해 왔는데 12시 넘으면 못 먹게 돼 있거든요 12시 넘겨서 먹지 마라 또 그런 규칙을 세워야 되는 거라 안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좋다 해놓으면 단체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12시 안에 다 먹어 치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소금을 예를 들어서 탁발해왔다 소금도 그러면 다 먹어 치우란 말이냐 이걸 가지고 옛날 스님들이 얼마나 시시비비를 했는지 말도 못하게 시시비비를 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12시 안에 탁발해온 것은 다 먹어 치우라고 했는데 소금도 먹어 치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금은 변하지도 않고 많이 먹으면 해롭고 한데 이거는 놔뒀다 내일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 이런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라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공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우리 사찰음식 사찰음식에서 책도 나오고 곳곳에서 사찰음식 전시회도 하고 무슨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전부 사찰음식 아닙니다 궁중음식 전부 궁중음식이에요 옛날에 그 일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옛날 그 상릉 출신들이 전부 올 때 갈 때 없어서 절에 많이 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배불 승류 정책을 썼다 해도 내불외유라 해가지고 궁녀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왕족들은 전부 불교를 믿었고 무슨 뭐 정성이나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유교를 믿고 그래서 이제 내불외유라 안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은 전부 이제 불교를 믿고 불교를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옹주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갈 데 없잖아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신세가 쪼그라들면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거라 절 밖에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리고 절에 가니까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 따라온 시봉들이 많은 거라 요리사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에서 못 먹을 것만 빼고는 전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잘 만들어서 대접했을 거 아닙니까 궁중 음식이 궁중 요리사들이 따라와가지고 사찰에 와서도 궁중 음식이 그대로 전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사찰 요리 사찰 요리 해가지고 아주 걸판지게 별별 요리 다 만들어 내는 건 전부 궁중 음식이고 절 음식은요 일식삼찬이야 세 가지 반찬 딱 밥 한 그릇에서 세 가지 반찬 넘지 말라고 딱 그래 해 놨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걸 이제 모르고 내가 여기서 강의할 때 스님들인데 강의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해도 하는 건 좋단 말이야 하지만 알고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찰에 옛날에는 이제 부엌에다가 금년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금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었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을 끓이려고 하더라도 나무를 떼야 돼 연기를 피워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물 끓이고 차 마시고 뭐 한다고 또 늦게 어디 갔다 왔다고 밥 해 먹고 무슨 뭐 죽 끓여 먹고 그런다고 너도 불 떼고 나도 불 떼고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때 아닌 때 불 떼지 마라 금년 불 떼지 마라는 뜻 아닙니까 불 떼지 마라 그 부엌에다 금년하고 딱 써붙여 놨다니까 내가 그 전에 일본에 어느 사찰에 갔는데 아직도 그게 붙어 있어 옛날 부엌이야 옛날 부엌을 보존한다고 딱 하는데 딱 써붙여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 떼 버렸다고 부엌을 전부 개조하면서 다 떼 버리고 없는데 일본에는 옛날 부엌을 그대로 살려놓은 절이 있더라고 금년이라고 봤어 야 참 저런 전통을 살려야 되는데 때 아닌 때 불 떼지 마라는 뜻이라 그만치 때가 지나버리면 거기에 사는 스님이 볼일부로 갔다 늦게 와도 굶고 다음 때를 기다려야 돼 또 객스님이 와도 다음 때를 기다려야 돼 절대 밥 안 줍니다 거기에 사는 스님이고 주지가 와도 밥 안 줘요 밥 줄 수가 없는데 한 사람 밥 주기 위해서 물 거래지 주 거래지 무슨 뭐 국 거래야지 밥 덮여야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대중 처소에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 다음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어떤 공량주가 그거 대기하고 있는 공량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스님들이 공량주고 행자가 공량주인데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4, 50년 전만 해도 전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기 들어온 게 불과 얼마 됩니까 사찰에 그때 전기 불사한다고 곳곳에서 화주책을 돌려서 전기 불사하고 귀껏 그랬습니다 4, 5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만치 이제 음식 음식에 대해서는 사찰에서 아주 엄격하게 일식삼찬이라고 하고 때 아닌데 절대 불떼지 마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해놨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찰 음식이라 해가지고 궁중요리를 갖다가 사찰 음식이라고 전부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뭐 야단 법소를 들고 물질이 풍요 풍부해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진여, 평등, 무상, 신요 이건 이제 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때 아닌 때 말하자면 먹지 마라 그 이제 말하자면 소금 같은 거 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어리섭죠 어찌 소금 그거 가지고 시위하노 어차 그리고 멀리서 탁발해오면 절에 돌아오면 벌써 시간이 넘어버리는데 그러면 벌이 나왔잖아 그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넘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걸 시간 넘었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아니 멀리서 탁발해왔는데 시주물을 어떻게 또 버리나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그러다가 생긴 게 시계가 없었잖아요 해그림자 가지고 시간을 정했거든 손가락 한 마디 쯤은 지나가도 먹도록 하자 개인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쯤 그림자가 지나간 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 10분쯤 12시에서 10분쯤 넘는 것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걸로 하자 식사하다 보면 10분이 넘을 수도 있고 20분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공사를 대중공사를 여러 수십 번 열어가지고 그래 오냐 좋다 그거는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때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지 다 통한 말씀은 진리고 때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방편으로 한 말씀입니다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에 스님이 배를 타고 갔다가 파선됐어 그리고 어느 바위에 또 이렇게 겨우 이제 배를 기다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며칠 바위에 이렇게 외딴 섬에 이렇게 굶고 있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배는 쫄쫄 굶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야 그 석화가 그렇게 돌꽃 그게 불교 용어예요 석화가 그렇게 늘려 있는데 그 꽃 좀 따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석화 굴 그걸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렸잖아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게 전부 석화예요 돌꽃이라 관세음보살이 그건 석화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크게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참되고 여여한 거 같은 여자는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같은 거 같은 이치 진여란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진여 들어가는 불명도 있죠 여기 그런 좋은 뜻이라 이게 참 진짜 같은 여자 평등해서 무상심 이건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모양 있는 건 늘 변하니까 모양 있는 건 늘 변해요 부처님 형상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춰서 아주 그 아름다운 얼굴로 했지만 저기 저 인도나 뭐 티벳 같은 데는 또 이상한 얼굴을 해놓는 거야 우리 정서에는 전혀 안 맞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얼굴인 거예요 또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형상 없는 게 진짜다 이구 광명 정법신이라 때를 떠난 광명 때 없는 광명이 청정한 법신이다 그게 참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거는 아무 형상도 없고 무슨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는 너무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 가지고 기분이 상쾌하고 환희심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구 광명 정법신입니다 청정한 법신이에요 적정 지혜 신무량 하사 지혜 적정 지혜는 적정해서 고요해 지혜는 모양이 없잖아요 아무 형 무슨 형체가 없어 고요해 뭐 이게 지혜다 라고 이렇게 뭐 법석을 떠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적정한 지혜의 몸은 한량이 없어 신무량이야 지혜의 몸은 한량이 없다 보흥시방이 연법이로다 널 시방에 응해서 맞춰가면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법을 연설하는 도다 참 보이지는 않으면서 어 무수한 그런 그 이치 무수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고 캄캄한 마음에 빛을 주는 그런 그 어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흥시방 이 연법 그 다음에 법왕재력 개청정하사 법왕은 진리의 왕 부처님을 법왕 그러죠 어 법왕의 모든 힘은 다 훌륭하시사 개청정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시사 그 말이야 모두가 훌륭하시사 지혜여공 무유변이라 지혜가 허공과 같아서 지혜가 저 툭 터진 하늘과 같아서 가히 없더라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내가 자꾸 읽으니까요 너무 이런 구절에 감동을 받아야 나는 맛을 느낍니다 지혜여공 무유변이라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면서 말하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툭 툭 터진 하늘과 같죠 무유변이라 실위 개시 무 유언하사 다 개시해서 위하야 개시해서 남기거나 숨기지 않는다 유 남겨주고 그 뭐 설명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디 숨겨놓고 조금만 주고 그런 것도 아니라 남기거나 숨기는 게 없다 보사 중생 동호입이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다 같이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뭐 누구는 뭐 미워서 남겨놓고 주고 누구는 뭐 이뻐서 다 주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뜰만 내면은 누구든지 다 동참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이 진리를 한껏 느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사 중생 동호입이라 난리 중생들로 하여금 다 같이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도다 여불왕석 소수치와 옛날 부처님이 부처님이 옛날에 수치한 바와 닫고 다스린 바와 환경공부 많이 한 거죠 즉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이 많았죠 내지성어 일체지하야 그래가지고는 일체지를 이루어서 일체를 다 꿰뚫어 아는 지혜 그걸 이제 일체지 그럽니다 우리도 뭐 살림에는 구단이고 주부 구단이라 하더라도 불법에는 캄캄해지죠 또 간호 여기 있는 보살님들 말고 그 일체지라고 이루어와서 법괴 사실 꽉 차있습니다 법괴 꽉 차있어요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이 어중현현 실명료로다 그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 너무나 밝고 밝아 명료하다 다 명료하다 불이 보는 현심동하사 부처님이 본원으로서 본래의 서원으로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혜의 가르침으로 중행들을 깨우쳐주고자 하는게 본원이야 본래의 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서원으로서 신통을 나타내서 일체의 시방을 무불조하시니 일체의 시방을 비추지 아니함이 없으니 일체의 시방을 온 시방 어느 세계든지 참 무한히 멀리 있는 많고 많은 그런 별들의 세계에 거기에 또 중생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깨우쳐서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한다 여불 왕석 수치행하여 부처님이 왕석에 지난 날 수치한 거와 같이 수치해서 행하는 거와 같이 닦아서 행하는 것 그대로 광명 망중 개 연설 이루다 광명 그물 가운데서 다 연설을 하는 거다 참 무 이 이치가 광명이고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일체 순간 일체 일들이 전부가 사실은 광명이고 광명이고 그 위치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이게 전부 연설하는 것이다 시방 경계 무휴진하여 시방의 경계는 다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끝도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살아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는데 어디 가는 것은 장소 이동이고 가만히 있어도 여행인 것은 시간 이동입니다 시간 이동 지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어요 나는 몸은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전혀 새로운 시간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도 또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머리가 초명하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 지금 뭐 11시라면 12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라 그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이 오고 있어 그리고 여행은 두 종류가 있어요